오늘은 목표를 더 빨리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요,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그랜트 카돈이라는 분입니다.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하면서 마케팅 인플루언서이고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우리가 세운 목표들을 훨씬 더 빨리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 호흡 필요한 한 가지는 뭘까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는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 집착하면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착이라는 단어는요, 사고나 감정이 강박적인 생각, 이미지 또는 욕망에 지배당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착을 질병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집착이야말로 성공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완벽한 단어라고 이 책의 저자 그랜트 카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역, 목표, 꿈, 야망을 지배하려면 먼저 자신의 모든 관심, 생각, 고려를 지배해야 한다는 거죠. 이때 집착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집착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는데 꼭 필요한 특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 완전히 몰입하고 성공을 강하게 확신하고 끈질기게 성공을 추구하리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심과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할 거야, 해낼 거야 라고 주변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말이나 행동 등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그 목표 달성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할 겁니다. 10배의 현실을 창조해내려면 끝까지 성공을 이루고 말겠다는 집착으로 모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10배의 더 많은 행동을 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10배의 현실을, 10배의 꿈이죠, 목표이고 이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강한 집착, 내가 이걸 반드시 해내겠다는 그런 집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집착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10배 더 많은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보통 수준으로 꾸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거나 포기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여러분들도 새해 결심 세우고 작심삼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근데 어떤 아이디어, 목표, 목적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성공시키겠다는 그 생각에 중독됩니다. 나는 어떻게든 이걸 해낼 거야.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10배 인생 창조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 사람들은 매 순간 자신의 모든 결정, 모든 행동에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집착을 담아서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게 집착하면 위험하고 해로운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집착하면 스토커 이런 걸 생각하죠. 어떤 사람을 광적으로 집착하면 범죄가 되고 스토커가 돼서 집착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집착하지 않고서 위대한 결과를 낸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없을 겁니다. 위대한 성과,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느 한 분야, 자신의 분야에 굉장히 큰 집착을 했다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요. 어떤 생각이 집착했을 때 일어나는 그 감정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의 광적인 모습을 보면 본인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해요. 진심으로 확신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집단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집착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왜 자신이 내게 주어진 그 삶에서 이것을 이루지 못했는지 평생 핑계를 대가면서 자신의 삶,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보통의 노력, 어떻게 보면 대충 하고서 실패하고 나서 그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핑계나 대는데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인생을 허비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다 전자를 선택하겠죠. 후자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꿈에 집착한 사람이 마침내 그 꿈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비판, 비난, 안 좋은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에 이 사람은 천재야.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야. 이런 칭호들이 새로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평가는 내가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배파시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집착이 위대함을 낳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일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인류가 우주에 갈 수 있었을까요? 우주에 난 가고 말겠다는 나는 지구 밖에 뭔가를 보내고 말겠다는 그런 집착을 가진 과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로켓을 쏴서 인공에서 쏴서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뛰어난 리더 중에 사람들의 꿈을 물타기하고 되거나 말거나 그런 식으로 사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뛰어나고 위대한 성과를 낸 사람들일수록 더 노력하고 당신은 그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죠. 아무것도 중단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위대함을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속도를 줄이지 말고 야망과 추진력, 열정의 제약을 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집착을 요구하십시오. 집착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우고 행동을 10배 더 많이 하는 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더 10배 세우고 행동을 10배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표를 낮게 세우면요. 저항과 경쟁, 급변하는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나 행동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낮은 목표를 세우는 순간 내가 가진 잠재력, 내 에너지를 모두 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트 카드온은 10배 높은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완전히 소진시킬 수 있도록 내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위대함에 집착하는 사람이 없다면 위대함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위험과 난관,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뚫고 나가면서 위대함에 계속 집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눈부신 성취를 이룰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이 박수치는 엄청난 성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목표를 더 빨리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 바로 집착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집착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세우셨으면 그것이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되어서 하다 말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목표를 정확히 내가 정말 원하는 목표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그 목표를 10배 더 키워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의견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겁니다. 집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그랜트 카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